먼저 거문도 뱃노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노래하고 장단을 배워보겠습니다. 거문도 뱃노래는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일대에서 멸치잡이를 할 때 부르는 일노래예요. 일노래로서 1972년 전라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요. 거문도 뱃노래는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전라남도 거문도에서 전승되어온 노동요예요. 이게 남도미녀는 그러면 무슨 토리일까요? 남도미녀는 육자배기토리라고 하고요. 또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는 한 사람이 앞소리를 매기면 여러 사람이 뒷소리를 받는 노래 방식을 말합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이남에서 전래되는 민요의 음악적 특징으로는 굵게 떠는 소리와 꺾어내리는 소리, 또 시김새와 구성진 가락이 특징이에요. 남도미녀는.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남도미녀 거문도 뱃노래를 배워볼게요. 자 제가 1절 한번 불러볼게요.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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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오차 어서가세 오이야디야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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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건 앞에 오이야디야 이렇게 매기면 뒤에서 오이야디야 똑같이 받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일단 앞에 한 소절씩 할게요. 장단은 굳거리 장단이에요. 오이야디야 야 야에서 떨어지죠. 거기 보면은 오이야디야 이렇게 꺾어 내려요.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이렇게 시작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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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그렇지. 오이야디야 시작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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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뒤야 이렇게 시작 오야 뒤야 오야 뒤야 오야 뒤야 오야 뒤야 오기여 차 어서 오가세 시작 오기여 차 어서 오가세 오기여 차 차 어서 오가세 오기여 여기까지 똑같은 음이죠 오기여 차 차 어서 오가세 이렇게 시작 오기여 차 어서 오가세 오기여 차 어서 오가세 시작 오기여 차 어서 오가세 오기여 차 어서 오가세 오기여 차 어서 오 오가세 오기여 차 여기까지 시작 오기여 차 시작 억이오차 어서 어서 이렇게 해야 돼 어서 내려가자 어서 가세 이렇게 해야 돼 가세 이렇게 억이오차 내려와서 어서 가세 시작 억이오차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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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이오차 어서 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시작 가자 가자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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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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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자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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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먹이는 사람이 가자 가자 어서 가자 하면 받는 사람이 오이야디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오장토로 어서 가세 시작 오장토로 어서 가세 오장 오장토로 시작 오장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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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장토로 오장토로 오이야디야 오이야디 오장토로 어서 가세 그렇죠 오장토로 어서 가세 오장토로 어서 가세 오야 디야 오야 디야 오야 디야 오야 디야 오야 디야 그 다음에 오기 오차 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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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해볼게요 오기어차 디요 오기어차 디요 오기어차 디요 여기 교과서 표에는 오기어차 디요 오기어차 두 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오기어차 디요 오기어차 디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할게요. 여기 있는 거는 똑같은 게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해 볼게요. 오이아 디야 오이아 디야 오이아 디야 오이아 디 Cler... 오기 오차 어서 가세 오기 오차 어서 가세 오야 티 야 오야 티 야 가자 가자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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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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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자 오야 티 야 오야 티 야 오장 터로 어서 가세 오장 터로 어서 가세 오장 터로 오장 이렇게 돼요 오장 터로 어서 가세 시작 오장 터로 어서 가세 오야 티 야 오야 티 야 오기 오차 티 야 오기 오차 티 야 오기 오차 티 야 옥 γ 오차 티 야 조금 길게 나가볼게요 여기까지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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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attacks 오 à 가세 오이야디야 오기 attacks 오기 오차 오소가세 오야디야 오기 오차 오소가세 오야디야 오기 오차 오소가세 오야디야 가자 가자 오소가자 오야디야 가자 가자 오소가자 가자 가자 오소가자 오야디야 가자 가자 오소가자 오야디야 가자 가자 오소가자 오야디야 가자 가자 오소가자 오야디야 오장토로 오소가세 오야디야 오장토로 오소가세 오야디야 오장토로 오소가세 오야디야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야디야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야디야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야디야 오장 오장토로 어서 어서 이렇게 올라가죠 어서가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장토로 어서가세 시작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야디야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야디야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야디야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야디야 여기 경상도 발음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오장토로 해야 되는데 오장토로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터가 안 되고 터로 된다고 발음이 경상도 발음이 남도미노랑 경기미녀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야디야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야디야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야디야 오기여 차티여 오야디야 그렇죠? 자 이제 조금 더 두 줄씩 나가볼게요 오야디야 오야디야 오기여 차오소가세 오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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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여 차오소가세 오야디야 오기여 차오소가세 오야디야 오기여 차오소가세 오기 옥차 오소카세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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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소카세 오이야디야 가자 가자 오소카세 오이야디야 오장 털어서 카세 오이야디야 오장 털어서 카세 오이야디야 오장 털어서 카세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오장 털어서 카세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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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오 차티오 오야티야 오기오 차티오 오야티야 오기오 차티오 오야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야티야 오야티야 오기오 차티오 오야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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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오 차 오소 가세 오야티야 오기오 차 오소 가세 시작 오기오 차 오소 가세 오기오 차 오소 가세 오기오 차 오소 가세 오기오 차 오오 오기오 차 오오소 어소 가세 이렇게 돼. 그 음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기여까지 똑같은 음이고 차어까지 똑같은. 차어 여기 서 내려가죠. 어가세 이렇게 돼 있어요. 어기여차 어서 가세 시작. 어기여차 어서 가세. 오이야 디야. 오이야 디야. 가자 가자 오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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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 디야. 오장 터로 어서 가세 오장 터로 어서 가세 오장 오장 장 이렇게 돼야죠. 오장 터로 어서 가세 그러니까 오장인데 자로 해야지. 오장 앙 이렇게 고개 살짝 올라갔죠. 오장 터로 내려와서 오장 터로 어서 가세 이렇게 된 거예요. 오장 터로 어서 가세 이렇게 시작 오장 터로 어서 가세 오장 터로 어서 가세 오장 터로 어서 가세 오장 터로 어서 가세 오이야 디야. 오기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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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야. 오기여. 오이야디요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어려워요 이 노래 그쵸? 다시 해볼게요 제가 시작하면 하죠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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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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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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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끝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가자 가자 어서가자 오이야디야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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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까지 가볼게요. 시작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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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장토로 어서가세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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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절 들어갈게요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여기까지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가까워지고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가까워지고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가까워지고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가까워지고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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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디야 여보소 너를 힘차게 졌어 오이야디야 여보소 너를 힘차게 졌어 오이야디야 여보소 너를 힘차게 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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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디야 다시 해볼게요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여기까지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가까워지고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가까워지고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오이야디야 여보소 너를 힘차게 졌소 오이야디야 여보소 너를 힘차게 졌소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다시 2절 좀 길게 나갈게요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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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여보소 너를 힘차게 졌소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가까워지고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오이야디야 앞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오이야디야 비싼은 점점 멀어만 가네 오이야디야 여보소 너를 힘차게 졌소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여보소 너를 힘차게 졌소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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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가요? 다시 제가 끝까지 해볼게요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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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는 점점 멀어만 가네 오이야디야 여보소 너를 힘차게 졌소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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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는 점점 멀어만 가네 오이야디야 여보소 너를 힘차게 졌소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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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오야 디야 오기 오차 디야 오야 디야 오야 디야 오야 디야 악산은 점점 가까워지고 오야 디야 뒷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오야 디야 여보소 노를 힘차게 졌어 오야 디야 오기 오차 디야 오야 디야 이렇게 해서 1절 2절까지 매기고 받는 것까지 해봤어요 자 그러면 첨삼으로 끝까지 시작 오야 디야 오야 디야 오기 오차 오소 가세 오야 디야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오야 디야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오야 디야 오장토로 어서 가세 오야 디야 오기어차디여 오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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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살은 점점 가까워지고 오야디야 뒷살은 점점 멀어만 가네 오야디야 여워서 너를 힘차게 졌어 오야디야 오기어차디여 오야디야 이렇게 해서 거문더 뱃노래 멸치 흐리기 할 때 하는 거래요 거문더 뱃노래 노래는 1, 2절 다 배워봤고요 이제 장구를 배워볼게요 장구 장단 장구 장단